준비물은 똑같은 인형 두 개 이 인형은 일종의 미끼야 미신을 잘못한다 이제 귀신을 불러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어 미날레만 남은 거지 혹시 아냐? 0.0 메가 헤르츠을 직접 보게 될지 0.0 메가 헤르츠?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인 거지 왔어, 왔어 은정환 야성아 씨 야 그거야 그 머리카락 귀신 인형 태어냐고 하 이네 귀신을 사랑해 한 번 달라붙은 귀신이 끝까지 무릎뜯는 법이라고 살려줘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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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아 so you get notified when new videos are uploaded on this channel. Also, click on that like button and leave a comment down below. Have a nice day!